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전자구요. 코드번호 066-57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10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LG전자는 생활가전이나 스마트폰 부품 또는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인 매출은 아무래도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고 반면에 생활가전, TV나 세탁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받쳐주는 사업 구조를 그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저점이 4만 5천원대에서 7만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별도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익이 꾸준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나쁠 때, 이거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이익 성장이 꾸준한 것이 아니라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그러다 또 좋고 나쁘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TV 판매, 세탁기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항상 좀 안 좋을 때 사고 안 좋을 때 또는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적자를 기록할 때 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세탁기나 TV 판매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차익 실현을 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좋을 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을 때 이익이 많이 나고 좋은 상황에서 사는 거. 왜냐하면 세탁기 판매나 TV 판매가 계속적으로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 산업 같은 경우야 반도체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곳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양한 곳에 쓰임새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물론 영향도 받지만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서 크게 적자가 나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좋으면 많이 팔리고 반대로 좀 경기가 안 좋으면 위축이 되고 이런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 구조도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나고 좋을 때는 많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크게 좋을 때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감소하면 또 하락하고 그러다 또 이익이 늘어나면 또 반등하고 또 줄어들면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소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또 좋게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들이 오늘까지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제도 매수를 했고 지금 10, 오늘 포함해서 한 15일 연속 순매수고요. 어제까지는 14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15일 연속 순매수인데 지금의 이 흐름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이 기술적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추세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잘 뻗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대를 쫙 그려가고 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래서 이 추세대, 이 상단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상단 구간은 매도자리입니다. 매도. 매도자리고 반면에 이 하단 구간에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자리로 보죠. 이런 추세대 하단을 이제 매수자리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매도자리를 찍고 약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승과 하락은 상승이나 이런 하락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7만원 정도까지는 생각은 좀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만원 찍고 다시 또 돌아나가는 흐름들. 거기에 외인들의 이 매수가 이후에도 재속적으로 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추세의 순응에서 가시면은 좀 더 좋은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간다면 저는 이제 한 8만원 정도. 이 정도가 8만원대 초반 8만원대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로 좀 작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LG전자는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